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를 계약서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지자체에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짝을 찾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악용하는 일부 결혼정보업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깊게 퍼져 있었던 불법 스포츠 도박 그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중독돼 있다는 한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도박 사이트에 접촉해서 밤새 돈을 번다는데요. 돈이 어떻게 접속을 하셨죠? 한 5년도 했죠. 얼마까지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났죠. 그렇게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사다가 지금까지 일어났죠. 아예 날새면서 돈을 넣는 것부터 던져서 얼마까지 일어났어요? 사회에 대해서 대고 싶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이제 돈 같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들 이수근, 탁재훈, 포니안, 앤디까지 연료가 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아이들도 쉽게 이용하고 있는 성인 불법 사이트들 불법 스포츠 도박은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어서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도박입니다. 이름과 본인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청소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불법 도박 사이트 검거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들도 이 사이트를 이용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청소년 불법 도박은 매년 늘어 5년 동안 검거된 아이들의 수만 무려 556명.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도박이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진짜 수용이 없으면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나게 될까요? 학생들은 더 빠지기 쉽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니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의 숙제를 돈을 주고 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글짓기 7만 원, 포스터 6만 원, 가족신문 3만 원. 게다가 이 한 달 일기는 무려 20만 원. 이 가격들의 정체는 바로 요즘 성행하고 있는 숙제 대행 값입니다. 건강하네요. 초등학교 2학년생의 숙제입니다. 보시면 이 어린아이의 그림치까지 따라온 모습이 한켠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런 숙제 대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숙제를 대행해준다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해요? 성에 올라가서 수행 yup가 그렇다면 실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숙제 대행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되니까 시간도 부족하잖아.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잘하길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뼈꼽을 써서라도 학교 성적을 올려서 맞춰놓기 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라는. 수면 아래서 공공연하게 활기를 치고 있는 숙제대행. 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교육부와 학교 측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교육부에서 해가라고 내려온 법률 없어도 학교에 학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학책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학책이나 법률도 없는 상황. 학생은 그렇게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응하는 사람도 처벌을 해야 이것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련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점수 만능주의가 퍼뜨린 숙제대행. 근절할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요. 사연소에 치우는데요. 김장 조금 더 편하고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좋은 방법인가요? 네. 김장할 때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바로 재료 손질. 그중 최고는 바로 마늘 까기인데요. 눈과 손이 따갑게 까봤는데요. 눈물 나요. 눈물 좀 흘려줘야 돼요. 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텐리스 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마늘을 스텐리스 통에 넣고 신나게 흔들어만 주면. 네. 짠. 알라리 예쁘게 껍질. 스텐리스 통에 참가하시면 될까요?